기타 부정매 I49 훈국생명에서 딱 일출만 근데 정말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15세부터 40세까지만 가입이 돼요 청소년보험이죠 어린이보험 물론 성인에서도 가입이 되지만 15세에서 40세까지만 가입이 가능한 훈국생명에 기타 부정매 2천만원 어깨 누적 없습니다 연기 조건은 제3항 4천만원과 내열관 허혈성 1천만원씩만 최소 보험료가 단돈 만원대 2만원 미만으로 가입이 가능한 I49 기타 부정매 2천만원이 딱 7월 말까지만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20, 30대 분들도 많이 걸려요 운동하다가 여러가지 과격한 운동하다가 그래서 부정매근 남녀노소 나이를 불문하고 20대든 30대든 40대든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미리 단돈 만원대로 누적 없이 가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20대부터 40대 보험료 얼마나 나온지 저 보험안과 주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 20대 남자에요 일단은 사망보험금 80만원 의무고요 내열관 일단은 천만원 허혈성 천만원 이거 두개 의무예요 제4만 4천만원도 의무고 기타 부정매 2천만원 그래서 20년낮 90세 만기로 20세 20살 남성 기준으로 보험료가 16,259원 매우 싸죠 최소 보험료가 15,000원이에요 15,000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최소 보험료로 맞추기 위해서 주계약 80만원 넣어드리고 내열관 활성 천만원이 의무 제3만 4천 의무 기타 부정매 I49죠 2천만원 넣어드렸어요 20년낮 90세 15,000원 16,000원대면 스타벅스 커피값 세 장값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다음은 20세 여성이에요 20세 여성 똑같이 아까의 남성과 더불어서 해본 결과 보험료가 역시 16,751원 16,751원으로 부담되지 않는 가격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다음은 30세 남성 기준이에요 30세 남성 기준 30세 남성 보험료가 얼마일까요? 네 똑같습니다 사망보험금 80 의무계약이에요 내열관 활성 천만원 기타 부정매 이 놈이 2천만원 넣으려면 위에 천만원씩 의무를 넣어야 되고 제3항 4천만원도 의무적으로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30세 남성 기준으로 19,662원 19,662원으로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19,000원대 자 그러면 30세 여성 기준으로는 역시 19,796원 그래서 남자랑 여자랑 내열관 허혈성은 보험료 차이가 얼마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0년당 90세 만기로 똑같이 사망보험금 내열관 허혈성 의무적으로 1천만원 제3항 4천만원 의무 그리고 기타 부정매 I-49 이번 달까지 한시적으로 일주일만 풀렸습니다 2천만원 그래서 기존에 누적 없이 기타 부정매 5천만원 1억 있어도 누적 없이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다음은 마지막 40세 남성 기준으로 이 상품은 15세부터 40세까지 가입이 돼요 40세까지 그래서 40세 남성 기준으로 비갱신형 20년당 90세 만기 보험료가 24,940원 그래서 내열관 천만원 허혈성 천만원 허혈성 안에는 I-49 기타 부정매 안 들어가 있어요 허혈성 심장질환은 6개의 질병코드인데 여기서 가장 많이 걸리는 게 급성 심근경색 외에 협심증이 여기 허혈성 심장질환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부정매 I-49 2천만원 그 다음에 제3항 4천만원 생명은 제해 손해는 상해란 단어를 쓰죠 이렇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24,940원으로 흥세 이번 달 한시적으로 1주일만 판매가 가능하다 40세 남성 기준으로 다음에는 40세 여성 기준으로 천원 더 저렴한 23,366원 40세 여성 여성은 23,000원대 남성은 24,000원대로 비갱신형 20년나 90세 자 그 담보 내용 쑥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여기 보시면 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제1원인으로 사망했을 때 10년 미만 시에 400 10년 이후 80 그 다음에 제2회 그러니까 질병이죠 제2회가 질병 10년 미만은 200 10년 이후는 40만원 가입이 가능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자 다음은 내열관질환 천만원 의무예요 부정매 넣으려면 허율성 심장질환 천만원 기타 부정매 I-49죠 얼마요? 2천만원 가장 부정매 중에 가장 많이 걸리는 2천만원 제3화 10년 미만 시에는 8천만 10년 이후에는 4천만 이것도 역시 의무로 가입이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거의 저렴하게 준비가 가능합니다